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데 겁을 먹어버린 그 눈빛 이러지마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나 어젯밤에 네가 봤던 악마 내가 아니야 나는 사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미칠 것 같아 막이려 해봐도 내 뒤에는 내 모습 변적인 수위를 더월랬어 난 너라는 치료가 필요해 들어와 내 모습이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들키고 마았어 너만 나를 아는데 네가 마지막인데 네가 떠나 버린 내 모습 두려워 난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나 나쁜 사람 아닌데 너를 사랑하는데 겁을 먹어던 그 눈빛 이러지마 내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 이젠 날 해치려 하고 있어 Just can't contr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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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